안녕하세요. 저희 학교에서 1,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제가 그것이 정말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와 진짜 천문이라고 써져 있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우리 학생들이 아침을 거리지 않고 아침을 따뜻하게 먹으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취지로 시작했어요. 다른 학교는 학생식당에서 운영하는 노래는 학교기업을 투표할템에서 조리정료 학생들이 직접 메뉴 개발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이 좋습니다. 저렴하게 지역 농산물을 2,400원으로 지어가고 있는 게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저렴하게 먹은 게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우와. 천문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요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정말로 이렇게 변동이 투명만 있으면 대부분 아침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침에 꼭 지움내시고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